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2일 화요일이죠. 장중 스팟 잠깐 해보도록 하죠. 자 닥터K가 예측한 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죠? 여기 120일선, 아 20일선은 지지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위쪽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위험하기보다는 상방쪽으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일단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또 쉬어가는데요. 3일 연속 좀 쉬어갑니다만 기관이 그 물량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하겠죠. 그죠? 이 물량을 개인이 받아줬다면 오늘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외국인이 던지는 거 기관형들이 나도 있다 이러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140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도 코스피, 코스닥은 한 35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자금이 비차익거래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물량들이 많다라고 분석자료가 나와있는 걸 봤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인덱스펀드 그러니까 지수연동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스켓 프로그램 매매는 10조목, 20조목 이렇게 한 군데 뭉쳐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거래하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뭉쳐져 있는 업종 대표주들이 닥터케인은 다 업종 대표주들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동이 된다면 괜찮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좀 이따가 개별종목 챙겨 보기로 하고요. 일단 양호한 모습 가고 있습니다. 선물로 컨트롤을 적당히 해주면서 외국인들이 지수 더이상 처지지 못하게 일단 상승 스무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0.62% 상승 코스닥은 어제와 반대입니다. 어제는 코스필을 잡아두고 코스닥을 당겨줬다면 오늘은 반대로 코스닥을 잡아두고 0.20% 마이너스입니다. 자 120을 안깨었기 때문에 아직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고요. 한 매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중국이 춘절 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달아서 지금 상승 중입니다. 0.52% 아침에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에서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겠죠. 중국도 상승 일본은 큰 폭 상승입니다. 2.54%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1,123원대니까 박스콘은 한 중단 정도 있으니까 별 무리 없다. 자 그리고 미국 그리고 미국 나스닥 그리고 다우전스 선물도 플러스 다우 플러스 0.45% 상승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 플러스 0.56% 상승이니까 양호하다. 오늘 미국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일단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닥터케이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여기 위에 지금 현재 1,2,3,4,5개인데요. 자 현대건설은 오늘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밀리고 있지 않고 1% 정도 하락이니까 그냥 지켜봅니다. 이것은 파다닥 안그립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급 갑자기 기습적으로 탁 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둘랍니다. 10% 빠진 거 아니에요. 실컨 여기서 사서 먹고 여기서 또 사서 또 먹고 여기서 또 사서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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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했던 거기 때문에 닥터케이크가 누구라고요? 닥터케이크는 펜 놈만 펜다. 주식계 마동석 하하하 파트 화면에 깔았어요. 깔아야죠. 예시 그죠? 하하하 그래서 1%는 그냥 패스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닥터케이크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금만 빠지면 손절하려고 전부 다 그죠? 손절하려고 난리에요. 조금만 더 버텨주자. 20일도 안 깼는데 그죠? 자 현대차 오늘 현대건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입니다만 외국계 매수 또 잡힙니다. 별 무리 없어요. 외국형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큰 악무 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된다고 믿고 있고 미국이 북한과 협상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아마 그것을 파토내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충분히 들고 갈만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도 양호한 흐름이고요. 미일이 약간 선침해했는데 지금 들고 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현대차도 별 무리 없는 구간입니다. 살짝 지금 저항권에 있는 거 알고 샀거든요. 이거 모르겠습니까? 닥터케이가 원래 같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린목 주면 사야지 이러는데 왜 먼저 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기숙점을 막 띄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살짝 살짝 최근에 먼저 선침해하고 있다고요. 약간 빠져도 오히려 컨트롤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냥 적당히 들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적당히 빠져도 크게 우려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만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병희야 포스코 던졌고 포항 내려가거든 쎄우리 만나 같이 가라. 쎄우리 포항에 있잖아. 웃겨 죽은 줄 알아서 고려하연 고려하연은 왜? 고려하연은 왜? 응? 지혜사 아휴 웃겨요. 우리 유병희 선수가 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아 현대차 아 지금 땡기고 있죠. 단가가 지금 적당하게 밑에 사고 했기 때문에 오르기만 하면 브로스 확실하게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저어되는 거 없습니다. 자 우리 산업이 참 깔끔하지 못하게 갔다가 밀렸다 갔다 밀렸다 하는데요. 수소차 테마를 한번 바라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와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요. 분명히 오전에는 이게 빨갰거든요. 지금 또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침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먼저 올랐거든요. 먼저 대체 적으로 꼭대기 였습니다. 꼭대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만 적당한 60일권의 조정권이기 때문에 4 들어갔지 남은 꼭대기거든요. 한번 딱 이렇게 수소차가 내타임이다 이러고 한번 딱 들어오면 충분히 수익권은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요. 자 최초 매수 단가 그 다음에 추가 매수 해가지고 지금 단가는 얼쥬 평균 단가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상승 시도 놓은다면 수익 내는 데는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셀트 손절 잘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빠지고 있는데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지면 밑에 20만까지 또 처져요. 팔고 난 다음부터는 내 매수단까지 다 잊어버리십시오. 올라간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내려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간 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잊어야 돼. 아시겠죠? 새로운 종목을 같이 샀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십시오. 오늘 바이오가 포레야 포레 여기 못 지키면 밑으로 빠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장애도 반갑고 자 우리 산업이 조금 지지부진한데 한번만 힘 받고 올라가 준다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홀딩입니다. CS건설 매수 한 이후에 그냥 아직까지 크게 반등은 못하고 있는데 신규매수도 가능하다 했으니까 일단 매수했는데요. 외국계 매수세 좀 잡힙니다. 지속적으로 외국계에 들어오고 있어요. 크게 우려할 바 없습니다. 이것도 60위에 안 깨면 걱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좋겠죠. 오늘 건설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IT 전기전자를 그냥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 삼성전자 좀 아까워요. 여기 내려와야 산다 그랬는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샀는데요. 이런 모습을 여기서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기대했었다. 손가락만 빨아야 된다. 우린 딴 데 들어가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S 안전이 좀 반등을 하긴 해요. 이 반등세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5만 3천 8백원권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적당히 저는 공식적으로는 거의 다 던지고 다른 종목에 올라탔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도 좀 있죠. 5만 1천원 안 깨면 별로 무리 없습니다. 더들어 가십시오. 5만 5천원권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그렇게 체크해봤고요. 간단하게 바이오 제약주 관련만 한번 체크해보고 장주 스팟은 마치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이 20일을 지켜야 됩니다. 20일 그죠? 그리고 60일에 이 좁은 구간 안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일종의 변곡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20만 8천원을 안 깨야 된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돌파할 땐 강하게 밑으로 쳐질 때는 가볍게 쳐져야만 그것이 유효한 상황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밑으로 강하게 쳐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7만 8천원권까지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20일까지 쳐질 수 있기 때문에 7만원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로 쭉 들면서 가고 있지. 이게 뭐하고 비슷했다? HRV 생명과학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맞죠? 비슷하죠? 이렇게 위로 쳐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좋은 모습이에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되게 좋은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 7만 8천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쓱 2평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6만 6천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전제조건은 다 마찬가지로 2평선도 지지하고 2평선도 깨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이오르메드는 이제 큰 오뭉떨어졌으니까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그렇죠? 매도 시그널입니다. 한미약품도 이제 이 박스권 아 저항권을 강하게 뚫었으니까 이제 쑥 늘려주면 관심도 가져볼 필요 없습니다. 45만 4천원권 정도 오면 세게 말고 스무스하게 눌릴 때는 한번 관심도 가져볼 필요 있어요. 종근당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유한영향이 잘 가고 있네요. 그렇죠? 쌈바는 관심이 없어요. 태용작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신규 접근하기는 힘들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깨지면 올선 터치하면 던지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제는 잘 못 간다 그랬습니다. 잘 못 가고 있어요. HLB 자 60위를 돌파했으니까 스무스한 조정만 받는다면 여기 8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HLB 생명과학도 자 돌파 시도는 나오고서나 이 평상들은 막 혼조세에 가깝게 뭉쳐있으니까 이후 변곡구간이랄 수 있겠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갈 때 강하게 가야만 18,000원권까지 갈 수 있고 이제 추세 전환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 처질때 60일과 20일 안 처져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디톡스 별로구요. 메디퍼스트 60일, 20일 돌파 시도는 한 부분은 좋으나 3.3%로 빠지니까 또 추가적인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롱티슈진 여기 이평선 밀집되어 있는 41,000원권 때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여기 그죠 헤딩하면서 바로 밀렸습니다. 던졌어야 됩니다. 자 빠르게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며칠 쉬었다 다시 재반당하는 오늘 IT종목이 갑이다. 바이오는 오늘 좀 쉬어간다. 그리고 수소차라든지 남북경협이라든지 2차전지는 그나마 양호합니다만 나머지 테마주 관련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닥터게임 포트폴리오는 뭐 쏘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 정도는 없다. 나중에 장 마치고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오늘은 저녁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유료전환 이후에 많은 분들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카페 가시면 지금 방송에 같이 링크도 돼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녹광 보실 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서 한번 유료에 관심이 있으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들어가죠. 내 네 눈딱 I'm Dr. K-ya I'm Dr. K-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better say Ever better say Yeah